잘할 수 있지? 네가 잘해야 나도 살아 가사도 모르고 따라 불렀던 그 노래 그 노래의 정확한 뜻을 알려주기 위해 이 쇼는 시작되었습니다 가만있어! 가만있어! 오늘 알아볼 노래는 오토튠의 장인 트래비스 스카스의 시커모드입니다 It's lit! She's in love with who I am 그녀는 나를 사랑해 Back in high school, I used to bust it to the dance Yeah, 고등학교 때 나는 춤추러 갈 때 버스 타고 다녔었다 Now I hit the FBO With duffles in my hands 지금 나는 더플백을 내 손에 들고 Private airline을 이용한다 FBO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이용하는 개인 항공 서비스입니다 더플백은 우리 같은 거렁뱅이들에겐 운동 가방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이 가사에서는 더플백에 돈이 가득 차있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돈이 매우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I did half a zen 13 hours till I land 나는 지금 젠엑스 바나를 먹었어 내가 착륙할 때까지 13시간이 남았어 젠엑스는 호기심 많은 친구들이 알아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Head me out like a light 에이 조명 꺼지듯이 나도 픽 잠들었어 오늘의 슬랭 슬랭 of the day 오늘 알아볼 슬랭은 Slop the top입니다 Had to slap the top off It's just a roof 지붕은 그냥 제껴버렸어 그건 그냥 지붕이니까 Slop the top off는 컨버터블 차량의 뚜껑을 여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Blowjob을 뜻하기도 합니다 It's lit 이 귀여운 강아지를 구하고 싶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가자 It's lit